1달러만 주시면 하시는데 안 들어가요. 자, 몇 번 방 들어가실 거예요? 오케이. 2번 방은 안 들어갑니다. 정말 약속을 시켜주셔야 합니다. 2번 방은. 마지막으로. 알겠습니다. 사람을 뭘로 보고. 오케이. 자, 들어가 주세요. 경찰나으리. 벌이. 2번 안 들어갈게요. 진짜 약속합니다. 오케이.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. 자, 구멍가게냐 아니면 전당포냐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들이 있지. 여기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들이 있지. 여기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들이 있지. 여기 아무튼. 하나 끝냈고. 자, 다음. 자, 방 하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, 이 사미꾸러. 야, 이 사미꾸러. 야, 이 사미꾸러. 야, 이 사미꾸러. 들어와. 야, 이 사미꾸러. 나와. 잔소리하지 말고. 야, 너 뇌물 좋다며. 야, 이 사미꾸러야. 뇌물 좋다며. 가보자, 이번에 한번. have a sit. 아니, have a sit. 가보자. 지금 경찰이 너무 유리해지는 상황이거든. 자, 그렇게 해서 1번만 계셨던 분들은 술, 둘, 보석, 둘, 달러 하나씩. 하하하. 술, 둘, 보석, 둘. . . .